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시사타파이의 오늘의 N뉴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G20 정상회의들이 어젯밤 특별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G20 특별 화상회의에서 가장 메인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겠죠 코로나19에 공동 대응을 하는데 모든 국가들이 도대체 그렇게 통제를 안 하고 폐쇄로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고 이런 질병관리를 할 수 있냐 가장 전 세계의 20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진단키트니 이런 굉장히 어제 역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위상은 잃을 때 올리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여러분들도 보시면 자랑스러우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G20 정상회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공 모델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를 가장 잘한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개방성 차단이나 폐쇄를 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생활권을 침범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이 희한한 거죠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어떤 폐쇄 조치나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해하는 국민보다는 정부를 신뢰하게 됐죠 정부를 시계하려고요 개방성 그 다음에 가장 문제인 정부함은 생각나는 게 뭐죠? 투명성 투명하니까 이게 정부가 점점점 신뢰가 높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성 사람이 먼저인 질병관리 예방을 했다는 거예요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개방적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저희보다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나라들 무슨 경제가 발달했다는 나라들도 이런 질병관리라는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하고 개방적으로 하면서 민주성 이 3대 원칙을 지킨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 외국인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도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들마저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주고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참 대통령 한 명 잘 뽑으니까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를 했더니 55%가 나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가장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놀라울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죠 55%라는 잘하고 있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의 정책과 질병관리에 대해서 신뢰를 보인다라고 분명하게 말 수 있는 지지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37% 전주보다 1% 하락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진다는 건 뭐죠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은 22% 아직도 15% 이상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본은 한국갤럽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예수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늘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늘 북한이 괴멸론을 얘기했거든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싸우지 않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는 대통령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정평가는 40% 이하로 떨어졌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얘기 이어져서 좀 나가면요 통합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10명을 이동을 시킨답니다 그래갖고 17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7명을 더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미래한국당의 미래위성정당이죠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수가 기존에 10명이었는데 7명을 더 이동시켜갖고 민생당 다음에 두 번째 차질을 하면 4번이 되겠죠 민생당이 3번 그 다음에 미래통곡당의 위성정당인 미래외구당이 4번을 차지하겠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보단 앞서야 되죠 그래서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충천 천안병 초선도 비례연합당의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김으로써 이제 8명이 가능하게 돼서요 먼저 이종걸, 신창현, 이규희, 이훈 등 지역구 4명이 있었고요 윤일규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지역구 의원 5분, 비례후보, 심기준, 재윤경, 정은혜 총 8명이 합류함으로써 정의당을 보다 앞번호를 받게 돼서 비례대표 번호는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5번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1번, 비례는 5번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통곡당 외구들 저는 미래한국당이 미래가 없는 정당이 미래라는 말을 쓰는 게 너무 웃깁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강조하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통곡할 일만 남았다 그래서 제가 미래통곡당이라고 부르는데 1호, 8.15 수복작전, 4.15 총선은 1번과 5번 8.15 우리가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얘기하죠 총선은 한일전은 뭐죠? 8월 15일 날이 우리 민족의 어떤 광복을 맞이했고 해방을 맞이했었죠 그래서 제가 늘 예상했듯이 8.15 진공작전, 지역구는 1번, 비례는 5번 8.15 대한민국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총선은 한일전, 대한민국 또다시 제2의 광복을 맞이합시다 그래서 지역구는 1번, 비례는 5번 그래서 8.15 진공작전, 4.15 총선은 8.15 진공작전으로 4.1번과 5번 여러분들 좋은 것 같아요 김종인이가 아직도 미래통곡당의 어떤 정권을 넘겨받는 것만 봐도 미래가 없는 정당이죠 언제적 긍동인데 김종인이가 이런 정당의 어떤 총괄 권한을 정권을 부여받고 또다시 총선을 지휘한다는 것만 봐도 낯부끄럽습니다 김종인씨 죄송한데 낯부끄러워요 정말 낯부끄럽고 정말 미래의 한국당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노역에 찌들은 김종인 같은 애들을 영입을 해갖고 또다시 총선을 맡길 것인지 근데 저는 이거는 액션이라고 불과해요 황교안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김종인 영입은 별 황교안의 총선 패배 어떤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공천 끝났잖아 그렇죠? 공천이 끝났는데 김종인을 영입한다는 것은 총선 패배를 황교안이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하나의 빌미가 아닌가 그렇죠? 아니 공천이 끝났는데 지금 김종인 영입해서 저희가 이긴다고 파이어 이런 거나 내세울 거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영입이고요 이미 끝난 공천인데 김종인을 영입했다는 것은 아직도 김종인을 영입하면 보수의 확장정책이나 경제민주화 김종인이가 경제민주화를 한 게 아니라 김종인은 국보의 출신일 뿐입니다 그 노역 창피합니다 인간이 늙어도 곱게 늙으라는 말을 김종인 씨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안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피로 누적으로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나 당무복규가 가능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낙연 공동선대본부장이 기다 간담회를 대신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해찬 대표님 건강 총선을 앞두고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박지원 박지원이가 선거철 대회니까 조바심이 생기나 봐요 박지원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TV에서 누가 제일 잘 싸우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목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박지원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TV에서 누가 제일 싸우겠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이거는 굉장한 우습게 본 거죠 TV에서 잘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약자와 서민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잘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현재 목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저 죄송한데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아니시래도 민주당 후보들 잘 싸웁니다 뭐하러 남의 당 찍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합니까? 앞두가 안 맞죠 여러분들? 요즘 유행이 남의 당에게 투표해달라고 그러면서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겠다? 뭐하러 그런 짓거리랍니까? 민주당 후보들 찍어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싸우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총선이 굉장히 희한한 선거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너도나도 남의 당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싸우겠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민주당 후보들 냅두고 왜 남의 당 후보들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싸웁니까? 앞두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학규 씨 만덕산에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민생당 비례대표 2번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비례대표 2변을 고수하더니 14번으로 밀리셨습니다 당 안팎에서 노역이다라는 비판에 하루 만에 당선권 밖으로 밀려서 났습니다 민생당 공관위가 손학규를 내쳤죠 이제 손학규가 비례대표 2번으로 자기가 어떤 공간에서 스스로가 얘기를 했는데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4번으로 밀어놨다는 것은 이제는 제발 우리나라 정치도 은퇴할 사람들 좀 은퇴합시다 좀 은퇴할 사람들 은퇴를 해야지 왜 그렇게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착착착 진행되고 이제는 본격적인 4월 2일부터는 법정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선관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미래통곡당은 웃겨요 민경욱이가 불사신이에요 2인제를 잇는 불사신 민경욱입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민경욱 신기해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철호님이 선관위가 민경욱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포함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게 공관위원회에서 민경욱을 다시 날렸는데 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들이 다시 민경욱을 다시 붙였죠 불사족 명개 민경욱 도대체 어떤 백이 있길래 날라갔다 또 살아났다 날라갔다 살아났다 일들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미래통곡당의 가장 큰 패착이 나중에 선거 분석을 하면 인천연수우리라고 생각해요 인천연수구를에 공천 넣고 계속 후보를 바꾸는 자체가 신뢰없는 정당이 됐죠 누가 봐도 아니 무슨 공당이 후보를 냈다가 바꿨다가 냈다가 바꿨다가 많은 국민이 볼 때 이 자체가 미래통곡당이 총선 패배를 책임을 물린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20대 총선의 김무성의 옥세 들고 나라세 이후에 가장 웃긴 블랙코메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교안 공천 취소 4시간 만에 다시 민경욱 구제 민경욱 부활절인지 몰라도 민경욱은 결국은 민경욱이를 이렇게 황교안이가 나서서 구한 것은요 황교안이의 측근이니까 측근 정치를 시작하다가 당내 불만이 고조되면서 전체 선거를 말아먹는 제가 늘 얘기했죠 황교안 나경원은 환상의 투톡조다 황교안이가 무슨 총선을 이끌 능력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총선을 이끌다 보니까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부동층이 40%를 급증하고 있다 영남권 충청권 부동층 급증 영남권 충청권에서 부동층이 급증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죠 제가 봐도 영남권에서 부동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이든 그리고 개방적인 어떤 이런 대응을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신뢰가 가다보니까 늘 자유한국당에게 몰포를 줬던 영남권 이런 정당에서도 부동표가 늘어난다는 것은 나쁜 현상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됐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의사가 55%가 나왔고 부정적이다는 39%가 나왔지만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무서운 추세죠 52% 50%가 이미 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도대체 끝이 어딘가 언론이 저렇게 공격하고 모든 적패들이 대통령 죽이려고 이렇게 총구를 겨누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이 살아있고 제대로 된 국가였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0%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41.1%로 당선되는 지지율을 보였는데 아직도 집권 3년 차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2%를 얻고 있다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이 10% 이상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오히려 대통령 침입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 선거 우회 없도록 코로나 대응야만 점령하라 이 말에 뼈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우회 없도록 코로나 대응야만 점령하라 그러면서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냐 청와대의 김의겸 최강욱 청와대와 상관없는 개인적 선택일 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불편한 신기를 드러낸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오히려 김의겸 청와대 최강욱 청와대와 상관없는 개인적 청와대가 발표를 하고 선거 우회 없도록 코로나 대응야만 점령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김의겸 최강욱 전혀 청와대와 상관없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우회 없도록 해라 왜 우회를 불러일으킬 만한 지금 이런 시국을 만들었냐는 저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지주율이 호남권에서 무려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대단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평가가 호남에서는 80% 저는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끝까지 긴장은 늦추지 않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총선에서 확실하게 원내 과반 이상 저는 확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20대 총선에서는 호남의 지역구를 대부분 뺏기고 3석밖에 못 얻어도 원내 제1당이 됐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의 지주율이 80%라는 것은 호남의 전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의 130석이라고 하면 플러스 28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이번에는 원내 과반 이상은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도 우리가 그러나 끝까지 우리 지역구 후보들 응원하시고요 늘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자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지금 여러 격전지가 많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시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선거운동으로 정말 민주 진영의 대승을 안길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시사타파의 뉴스 오늘의 사이다 뉴스 해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난